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케이, 선발! 액션! 오늘은 뭐하고 놀지? 아들! 아들! 어, 엄마? 그래, 아들! 저 오늘 놀 거예요, 오늘. 놀이터에서. 아, 오늘 놀 거야? 네! 놀기 전에 뭘 해야 되더라? 아, 뭐하지? 아, 친구들이.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 와야지.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 와야지, 아들. 아, 꼭 해야 돼요? 그럼 놀기 전에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거야. 엄마, 그러면 저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어도 돼요? 남은 돈으로? 그래! 아, 엄마 돈, 돈, 돈. 돈, 돈, 돈.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갔다 와.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그럼. 그래. 너는 저 초콜릿 사먹어대죠, 초콜릿. 초콜릿, 안 돼 있어, 거. 다녀오겠습니다. 아, 모처럼 유치원 쉬는 날인데. 엄마가 씨뿌림 시키고 그래도 엄마가 남은 돈으로 사먹으라 했으니까 맛있는 음료수 사먹어야겠다 빨리 가야지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아 편의점에서 사면 되겠지 그날저나 엄마가 뭐 사라고 했더라 당근 감자 닭고기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좀 바보같이 생겼네 당근부터 사야겠다 당근 수갑도 팔고 돈도 파네 당근이 어딨더라 찾았다 당근 샀고 그리고 감자 감자 여기 있다 감자 그리고 닭고기 닭고기가 여기 있다 아 그리고 남은 돈은 사먹고 싶은 거 사먹으라 했으니까 음 아 맞다 음료수 사야지 음료수 맛있는 콜라 먹어야지 콜라 콜라가 콜라가 어이 이거 음료수 파는 그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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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음료수 어딨어요 귀찮다구요 어디 있어 음료수 음료수 먹고 싶은데 뭐야 음료수가 왜 없지 음 어 저기 있잖아 음료수 어디는 줄 알아 아 아 고마워 아 이게 음료수인가 음료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면은 나는 이거랑 이거 사야지 맛있겠다 아저씨 아저씨 계산이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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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계산해주세요 자 아 닫았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심부름도 했으니까 저기 공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먹어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헤헤헤헤 이제 먹어볼까 헤헤헤 여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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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호야 여민아 안녕 아 안녕 야 그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엄마 심부름하고서 남은 돈으로 음료수 사 음료수야 음료수 먹으려고 좋겠다 나 한입만 아 세대도 안줄거야 아 나 한입만 내가 심부름하고서 내가 산거라고 아 우리 친구잖아 나 한입만 싫어 싫어 나만 먹을거야 아 아 아 그럼 진짜 딱 한입만이다 응 알았어 진짜 딱 한입만이야 알았다니까 에이 진짜라 알았어 속고만 살았다 진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미호야 미호야 왜 그래 미호야 왜 그래 미호야 왜 그래 미호야 우리 집에 뭐가 이상하게 들어가있나 미호야 왜 그래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나도 한번 먹어볼까 어 왜 그래 멈춘 멈춘 아 ầ 아이고 아이고 배아파라 아 아... 아... 의사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아... 너희들 구현할 뻔했어. 세제를 먹으면 어떻게 하니? 네? 세제요? 저... 음료수 먹었는데... 뭐... 뭐지? 미... 미호야! 야! 야! 응! 나한테 세제 준 거야 너? 아... 아니 나도 몰랐어! 나한테 세제를 주면 어떡해! 미... 미안... 미호야... 좀지 배가 너무 아프더라... 미호야 미호야! 응!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잘 진로해줘가지고 배 안 아프다. 그치? 그니까 아까 주사 맞을 때 진짜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세제를 먹었으니까 배 안이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세제를 먹으면 배 안이 깨끗해져? 그럼 세제는 그... 깨끗하게 닦는... 닦는 거잖아. 아... 너 똑똑하다! 진짜 진짜... 배 안이 엄청 깨끗해졌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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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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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왔어!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저... 오늘 친구랑 세제 먹다가... 어... 병원 갔었어요! 응! 세제를 먹고서 병원을 갔다 갔다고?! 음료수인 줄 알고 먹었는데... 세제라고 하던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친구랑 저랑... 배 안이 깨끗해졌어요! 아 배 안이 깨끗해졌어? 짱이죠 짱이죠 짱이죠! 배 안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헤헤! 그래... 우리 여맨이 겉으로는 떼가 막 송송송 나오는데... 속에서는 떼가 안 나오겠네... 네... 그럼요! 엄마에게 심부름!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심부름도 잘 갔다갖고... 그거 남은 돈으로 세제 사가지고... 이걸로 집 청소하려구요! 아 진짜?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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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아 우리 아들 잘했어! 어 완전 잘했어! 엄마야 그럼 이거 여기 청소할게요 저 여기! 그래! 자! 칙칙칙칙칙칙칙칙! 창문이 깨끗해졌어요! 와 없는거 같애요 창문이! 없는거 같다고? 진짜 없는거야 아들! 진짜 없는거야 아들! 엄마 저기 밀려구요? 아하 아니야 아니야 일루와! 아... 엄마는 그럼 엄마도 한번 먹어볼래요? 세제? 엄마도 먹어보라고? 엄마는 너무... 저한테 맨날 심부름을 시키고... 속이 시꺼멀꺼에요 분명! 야 이놈 시키야! 아하하핳핰핫핰 sorry brac 아아 ASA оныAT Latino 목욕할 거야 안 돼 어디가 여기 벽에 어? 문 돼가지고 벽 깨끗이 닦아 네 몸으로 RS milhões 엄마 어 Really 나중에 힘들실때 꼭 세제 드세요 그럼 깨끗해질거에요 고마워оме adolescent eres 네 감사합니다 엄마 kkk 오늘 엄마한테 칭채받았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세제는 먹는 그런 바보같은식은 없겠죠? 칭칭칭칭 여러분들 세제 먹지마세요 안 돼x2 따름이 안 돼 칭칭칭칭칭칭칭 왜 이렇게 나한테 세제를 뿌려? 세제는 이념인 몸에 뿌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 아기 역할 힘들다. 아멘